안녕하세요 추궁남입니다 올 봄에는 원피스에 운동화를 매치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원피스와 운동화를 조합한 스타일링 다섯 가지 함께 보시죠 첫 번째, 화이트 원피스의 컬러풀한 운동화 조합입니다 싱그러우면서도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, 미니 원피스와 클래식한 운동화입니다 발랄해 보이다가도 클래식한 운동화로 무게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세련된 룩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 룩이네요 다음은 패턴이 들어간 원피스에 클래식한 운동화를 매치해주는 겁니다 편안하면서도 섹시함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레오파드 패턴이면 해외 셀럽 따라잡기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블랙 원피스의 팝한 컬러의 운동화입니다 차분해 보이지만 개성있는 룩을 연출할 수 있고요 트렌디한 분위기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려한 디테일의 원피스에 차분한 컬러의 운동화 원피스와 운동화가 밸런스를 맞추도록 해주는 것인데요 균형 잡힌 세련미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출궁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